팀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는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. 바로 헌트를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투드립니다. 마지막으로 함께 통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. 무한한 영감을 준 우리 작가님이 상을 받아서 팀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예 인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 그리고 우리 아 그래도 한 명이면은 그냥 상대가 받았으면 좋겠다. 상대를 가리키면 됩니다. 둘 셋 그래요 아 나의 해방일지 손석구 주황하는 거야 야 아 민식 선배님 등산 중에 계시네요 정말 멋지게 선배님들 VCR 있는 것만 봐도 드라마 한 편 보는 것 같아요 진짜 다같이 나오는 드라마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. 그쵸? 아 이제 이제 발표해 보실까요? 그러면 발표를 해볼까요? 제 59회 백상예술대상 TV부문 남자 최우수 연기상 재발집 막내 아들 이성민 남다른 카리스마로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